12.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길이 아예 막혔죠. 여기에 해당되는 강남권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습니다. 대출이 안 되는데도 견본주택에는 방문 예약이 이미 꽉 찼습니다. 결국 현금 부자들만 시세 차익을 누릴 거라는 성토가 나옵니다. 지선우 기자입니다. 차례차례 휴대폰을 보여주고 견본주택에 입장합니다.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온 경우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. 서울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아파트. 관람객이 몰릴 것이 예상되자 하루 1,300팀으로 입장을 제한했습니다. 전용 84제곱미터형 이상은 모두 15억 원을 넘어 12.16 대책에 따라 담보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. 그래도 주변 시세 대비 1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현금 부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어제 청약 마감한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도 5억 원대 시세 차익 기대감에 최고 213대 1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. 하지만 자금 여력이 없으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고 청약 가점이 낮은 30, 40 세대들 역시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. 초고강도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들이 수억 원 시세 차익을 볼 기회만 더 많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TV조선 지선호입니다.